전화기가 어디서 울려? 예지 아빠 예지 아빠? 여보세요? 예지 핸드폰 아닌가요? 맞는데요 야 너 누구야? 누군데 왜 딸을 데리고 있어? 뭐야 이거? 뭐라 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저번에 집 앞에 찾아왔던 사람이 예지 아빠 아니었어? 맞아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자기가 예지 아빠라고 하지? 아주버님 무슨 아주버님이야 조카를 워낙 예뻐하시다 보니까 자기가 아빠처럼 보고 그랬어 계속 거짓말인가 아내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으로 거의 매일 아내를 찾아가 그리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어느날부터인가 추모공원에서 마주치는 한 여자가 있었죠 이거 드시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고 사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공감으로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보듬으며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오징어 깼다 오징어 깼다 와 맛있겠지? 우와 그 애 저 아이들도 잘 먹고 자 맛있게 먹어볼까? 그녀는 마치 하늘에 있는 아내가 자기 대신 보내준 것처럼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줬고 아이고 망가진 저희 가정에 조금씩 웃음이 돌게 해줬죠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아유 뭐야 어후 무서워라 누구세요? 너 혼자 몰라? 뭐? 와이프가 맞는데 내 마누를 어디다 숨겼어 이 자식아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 남편 죽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남편이 죽었대냐? 상가 소송까지 가기 전에 위자를 준비해놔 무엇이 있는 거야? 제가 마음을 준 그 여자는 유부녀였고 저는 믿을 수 없게도 가정 파괴범 상감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휴 당신도 그 사람 봤잖아요 매일 막고 있는 게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 나와 있었어요 당신이랑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저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남편이 위자를 주면 헤어져 준대? 어머 아휴 작업 많네 권력 다지기 많네 돈은 만들어줄 테니까 깨끗하게 해결하고 와 아휴 하 아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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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새끼들 잘 있었어? 아빠 아줌마가 나 머리 이렇게 따줬어 어우 되게 예쁘다 세영이 왔어요? 어 어 어 꼬마 아가씨는 누구야? 아빠 나도 이제 동생 생겼어 응 나 이제 오빠야 우리랑 같이 살 거래 와 그 여자는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데려왔더군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그 사람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에 밥 먹자 얘들아 네 상의 한마디 안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었죠 전화기가 어디서 울려? 예지 아빠 예지 아빠 예지 아빠? 예지 아빠? 여보세요 예지 핸드폰 아닌가요? 아 맞는데요 야 너 누구야? 누군데 왜 딸을 데리고 있어? 뭐야 이거 뭐야 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저번에 집 앞에 찾아왔던 사람이 예지 아빠 아니었어? 응 맞아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자기가 예지 아빠라고 하지? 아 아주버님 무슨 아주버님이야 조카를 워낙 예뻐하시다 보니까 자기가 아빠처럼 구고 그랬어 계속 거짓말인가 응 그제서야 전 뭔가 이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예지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온 남자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만나야지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혼하고 온다고 위자료도 만들어서 줬습니다 남편이라고 찾아온 남자도 만났는데 이 사람이요? 아 사기 친구 바람난 놈 바람난 놈 바람난 놈은 남편이라고 속인 거네 아이 참 뭐라고요? 당신한테 위자료 뜯어내려고 남편 행세한 거라고 내가 그 여자랑 바람 핀 이 자식한테 상단 소송 거니까 그것들이 그 돈 만들려고 당신한테 작업 건 거라고 딱 호구로 잡혔네 태형아 아빤데 너 어디야? 아 그치 저렇게 방치해놓고 뭐하고 있어? 어머 왜 차 안에 있는 거야? 아빠 어 태형아 아줌마 어딨어? 아줌마가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된댔어 아빠 화난 거 아니야 야 아줌마 걱정돼서 그래 아줌마한테도 화내면 안 돼? 애들은 저럴 수 있지 아줌마는 어디 있는데? 남자만 나오게 와 와 되게 못된 사람이네 그 상간남한테 돈 주러 온 거야? 여보 아줌마 이 운명 같지도 않은 운명 아줌마 하지마 제발 하지마 그 입 다물어 뭐야 저 돈 모르는데 생활비로 준 거 갖다 바치나 여보 여보 제발 나도 협박 받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도 피해자라고 어머어머 무슨 피해자 지금? 누가 누구 앞에서 피해자래? 돈 안 가져오면 당신한테 복 받는다고 그래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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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너 어떻게 하면 저 끝까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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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보고 있어 굳게 보내줄다 보니까 맞아 이제 의지할 사람 당신밖에 없어 저런 쓰레기 같은 새들한테 벗어나서 나도 새 인생 시작하고 싶었다고 니가 쓰레기야 믿어줘 제발 세영아 너 피아노 학원도 그동안 아줌마가 안 보내줬다며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아빠한테 진작에 얘기했어야지 나 피아노 치기 싫어 뭐? 예전에 엄마가 가라고 해서 억지로 갔던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난 그림 그리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아줌마가 계속 미술학원 데리고 다녀주셨어 아빠 알면 혼날까봐 아빠한테 당분간 비밀로 하자고 그랬던 건데 왜 아줌마한테 안 해 그게 아줌마 다시 오시라고 해 오시라고 하라고 우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그 여자를 그리워하는 아이들 때문이라도 그 여자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차라리 하늘에 있는 아내를 따라가고 싶은 생각까지 드네요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세형이세요 그리고 우리 오빠 같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아이들을 생각해서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 그럼 난 미국에서 일 좀 보다 한국 들어갈게 저것도 이상해 또 통화해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기다렸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화 안 받아? 전화 안 받아? 그 뒤 남편은 며칠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주변에 연락을 해 남편에 대해 수소문을 했어요 한국 문화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했고 수시로 회사를 결근하며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애는 태어났는데 자기는 여전히 직장도 안 구하고 나라도 빨리 나가서 일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직장 알아보려고 했어 근데 나랑 맞지가 않아 나 다시 미국 가고 싶어 뭐? 나 미국에선 모든 거 다 잘할 수 있는데 한국에선 모든 게 힘들어 우리 미국 가자 단아도 말하기 전에 미국 가면 더 빨리 영어 배울 수도 있고 알잖아 애들 키우기에는 미국이 천국이라는 거 미국 가면 나 한국에서 하던 모든 일 다 그만두고 아무것도 못해 자기가 우리 식구 다 책임져야 한다고 그치 나 자신 있어 나만 믿어 그렇게 한국 생활에 회의를 느낀 듯한 남편은 미국으로 가길 원했고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래 우리 미국 가자 예스! 예스! 진짜 결심 잘했어 자기도 미국 가면 완전 좋을 거야 근데 가서 우리 살 집은 어떻게 해? 렌트? 넋노, 너 렌트 내가 미국 친구 중에 크리스라고 있어 걔가 부동산 쪽에 있는데 걔가 미국에서도 무조건 집을 사야 된대 아… 너무 bow는 이쁘긴 한데 이런 집 사려면 큰 돈 드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워리아 바울에 이거 우리 아파트 전세보증금 10억에 내 돈 2억 합치면 이 이쁜 집 살 수 있어 지금 내 아파트 전세금 빼서 미국 집 사자고? 난 우리 아파트 전세금 빼서 미국 집 사는 거 생각 안 해봤는데 전세보증금 10억 중에 대출이 3억이거든 그러면 크리스가 곧 들어오거든? 그럼 우리 그때 자기 7억에다가 내 돈 2억 해서 9억에 살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물어볼게 알았어 일단 사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볼게 예스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계약 잘하고 와 자기야 알지? 내가 준 이 집 전세금 내 전재산이야 어 어 자기야 나 여기 집 방금 계약했어 이게 우리 집이야 근데 나 당신이랑 이거 공동명의로 계약할 수가 없었어 미국에선 영주권이 없으면 집 명예를 가질 수가 없는데 지영이는 아직 영주권이 없잖아 영주권 준비하고 있는데 서류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고 서류 다 준비해서 신청해도 요즘 엄청 오래 걸린대 그럼 집 명의는 자기 이름으로 된 거야?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계약 전에 상의 좀 하지 당연하지 나도 알고 있지 근데 이 집이 팔릴까봐 그냥 내 명의로 일단 빨리 계약했지 자기 영주권 나오면 그때 같이 공동명의로 하자 응? 어쩔 수 없지 뭐 빨리 영주권 나오게 기대해야지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 그럼 난 미국에서 일 좀 보다 한국 들어갈게 저것도 이상해 응 또 통화해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기다렸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화 안 받아? 전화 안 받아? 그 뒤 남편은 며칠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주변에 연락을 해 남편에 대해 수소문을 했어요 남편과의 만남을 연결해준 김 집사님으로부터 전혀 생각지 못한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제레미랑 연락 두 자리 됐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 사실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한참 후에 나도 좀 당황스러운 얘기를 들었거든 제레미 강이 처음 한국 가서 우리 교회에 왔다가 갑자기 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좀 이유가 있었더라고 이유요? 무슨 이유요? 설마 결혼사기야?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만났던 여잔데 나중에 이 여자랑 좀 안 좋게 끝이 났나 봐 그게 제레미가 큰 금융권 회사 다니면서 벌이가 꽤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급 보험회사 그것도 계약직으로 세일자 하는 걸 알아버렸나 봐 거기다가 미국에서도 공부도 좀 깨한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미국에서도 잘 모르는 대학 나와서 졸업도 제대로 못한 거였고 그렇게 회사 일로 힘들어하며 미국행을 고집했던 남편이 자신의 직업을 속였다는 것에 매우 큰 혼란이 찾아왔고 제레미가 미국에서 샀다는 그 집 찾아가려고 그럼 내가 미국에 있는 지인 통해서 가는 방법 알아보줄게 직접 남편을 찾으러 미국으로 날아가게 됐어요 저렇게 소식이 없고 지영아 내가 학교 속이고 직업 속이고 애초에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이거였어? 나 같은 호구 잡아서 결혼하려고? 다 들었어 너랑 네 친구들 어떤 인간인지 제레미 소식 물어보려고 데뷔 찾아갔다가 그 주변 사람들을 만났는데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 극소수의 교포들 얘긴데 미국에서 능력 없고 결혼은 꿈도 못 꾸는 남자 교포들 중에서 결혼하려고 한국에 오는 경우가 종종 있대 대부분 교포의 세련된 매너의 호감을 가지니까 그걸 이용해서 한국에 능력 있는 여자가 꼬시려 나는 당신 사기치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래 나 미국에서 능력도 없고 결혼도 못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친구가 한국에 오면 결혼할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난 능력 있는 당신을 만났고 당신이 날 좋아하니까 난 당연히 결혼하려고 했던 거지 근데 내 일이 안 풀리지 그래서 당신 정세금으로 미국에서 집을 사면 난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근데 Isn't she awful? 어떻게 너 같은 애 믿고 집 사라고 7억이라는 돈을 줘? 글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 한국에선 꽤 괜찮은 남자야 그 한국 여자랑 사는 건 괜찮아? 안 답답해? 난 VD 잘 답답해 미칠 것 같아 아니 선생님보다 잔소리가 많고 She wants like 디자이너에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여자랑 이 집에서 살 수 있겠어? 그냥 이 집 명예 제레미 혼자 이름으로 하고 그 여자는 아웃시켜 영주권 준비 늦어진다고 둘러대고 미국에선 영주권 없으면 자기 명예로 된 집 못 가는다고 핑계돼 그렇게 말하면 바보처럼 속내 한국 여자들이 좀 있더라고 괜찮은데? 당신 이거 사기야 사기식 직업 학교 다 속이고 집 명의까지 사기 쳐서 나한테 뺏은 집 다 사기라고 당신 집값은 내가 알아서 정리해서 줄게 걱정 마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당신 같은 경제관념 가진 사람 말을 그러게 미리 좀 알아보지 그랬어? 결혼도 그렇고 집 산 것도 그렇고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내 탓을 해? 뭐? 교포라는 얘기 영어 잘한다 매너 있다 당신이 그런 것만 봤잖아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내가 미국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당신은 의심하지도 않고 딱히 다른 생각을 안 했잖아 그냥 그러러니 하고 지나간 거 아니야?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정말 교포라는 이유로 제가 남편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걸까요?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춘 사람과의 사랑을 꿈꿨지만 인간 그 이하의 사랑을 만난 점 낯선 미국 땅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집값으로 가져간 제 돈은 다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재혼한 것도 모자라서 딴 여자 있는 거 숨기더니 나이까지 양심도 없어? 어떻게 스무 살이나 어린애 꼬셔서 사기 결혼을 하냐고 미안해 근데 잘 생각해봐 이거 모르기 전까지 너 내가 주는 돈으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장모님 처남 등따시게 잘 살고 있었잖아 너무 악하다 우리 안 내려가 아우 미치겠다 그거 뭐야? 어떡해 정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뭐가 아닌데요 그래 곳곳에 여자 흔적이 빼곡한데 대체 이 집에 여자가 얼마나 들락거린 거야? 솔직히 내가 만난 여자가 한둘이겠네 젊을 때는 몇 날 며칠 이 집에 같이 있기도 했는데 너 만나고 나서부턴 한 명도 없어 정말이야 근데 머리카락이 저렇게 나온다고? 하수구가 막힐 만큼? 그러니까 나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물이 저렇게 안 빠지는데 어떻게 몰라? 진짜야 나 주로 거실 쪽 화장실 썼는데 여기 화장실에 머리카락이 있건 뭐가 있건 내가 어떻게 알아? 가희야 우리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이렇게 신뢰 못하고 위등 깨지면 앞으로 어떻게 살려 그래? 뭐야? 뭐야? 어? 이게 뭐야? 청첩장 에이 아이고 와 가지가지 하시는 일어나 왜 또 가윈 흘렸어 당신 결혼했어? 응? 다 봤어 결혼사진 재훈이 거 왜 숨겼어? 차별했어 뭐? 암이었어 결혼해서 병 알았고 결혼 생활 내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던 기억밖에 없어 당연히 혼인 신고할 정신도 없었고 사업한다고 그 사람 병간호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무것도 못해주고 갑자기 가버리니까 정말 후회되더라고 그래서 너한테는 두 배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솔직하게 말은 했었어야지 네가 결혼 안 해줄 것 같았으니까 난 너 없으면 안 됐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떠날 것 같았다고 찜찜한 구석은 있었지만 사별 후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거라 믿는 수밖에 없었죠 그치 하지만 이주영? 택배에 적혀진 건 전처의 이름이 아닌 또 다른 여자의 이름이오 미쳤다 차량 등록하러 왔는데요 네 이리로 오세요 네 여기 김진석 이주영씨로 차 두 대 등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걸 바꿔드리면 될까요? 네? 최진이가 아니고 이주영이요? 뭐? 네 이주영으로 되어있네요 결국 전 남편의 또 다른 여자와 맞닥뜨리게 되었죠 가져가요 당신 거예요 이게 왜? 그 집에 내가 살고 있거든요 그 남자랑 뭐라고요? 하 이제 알겠네 나가라고 한 이유 무섭도 조심해요 여자의 부섬포처럼 갈아 끼우는 남자라 언제 나처럼 팽당할지 모르니까 반 100살 먹은 아저씨라 속이 아주 눈그러기거든요 어머 반 100살? 나한테도 37이라고 속이더니 37? 그쪽한테는 몇 살이라고 그러던가요? 39 양심사 두 사람 올렸네 그 아저씨 50 넘었어요 아 몇 년생이야? 690111 8살 차이인 줄 알았던 남편은 저와 무려 22살이나 차이가 났고 이것마저 속였다는 배신감에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죠 제혼한 것도 모자라서 딴 여자 있는 거 숨기더니 나이까지 양심도 없어? 아 어떻게 20살이나 어린애 꼬셔서 사기 결혼을 하냐고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어 말했잖아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뻔뻔하다 그런 인간이 와이프 몰래 딴 여자랑 살림차리니? 그래 미안해 근데 잘 생각해봐 이거 모르기 전까지 너 내가 주는 돈으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장모님, 처남 등따시게 잘 살고 있었잖아 너무 악하다 남편은 그 후로도 제 마음을 풀기 위해 노력했고 저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생긴 불신의 씨앗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죠 우리 수아의 다섯 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외삼촌의 선물 나도 선물해줘 우리 수아는 내년 생일에 더 큰 거 사줄게 생일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아닌데 지금 9월이니까 10, 11, 12 3달 뒤면 크리스마스잖아 그러니까 수아 생일 금방이지? 어머 수호가 다섯 살 수아가 여섯 살인데 생일이 열 달도 차이 안 나요? 뭐 무슨 말이야? 그게 수아가 좀 일찍 태어나서 당신 애야? 수호 당신 아들이냐고 넌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고 그러니? 그럼 왜 매달 아가씨한테 4년 동안 200씩 보내는데요? 양육비 아니에요? 이 사람 재원인 거 제가 모르고 있는 줄 아셨어요? 너란 인간 어디까지가 바닥이니? 돈 좀 있으면 사람 인생 갖고 장난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 난 언제 갈아 끼울 건데? 언제 내 파괴질 거냐고 그런 말이 어딨어 부부끼리 적당히 덮고 살면 되지 꼭 넌 매 사이 그렇게 피곤하게 우니 그 후 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임신 4주에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무엇 하나 진실인 게 없는 결혼 생활 마음 같아서는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어 아 아 아 아 아 한국국토정보공사